저의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이신 거를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저의 러빌셉 시리즈의 마지막 앨범인 앤서의 타이틀곡입니다 이제 결국 어떤 수식어가 붙든 간에 그냥 내가 나로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다양한 색채의 내가 있다는 거죠 제 마음입니다 아이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지금 오늘 폭염이래요 폭염 난 더위를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50대에서 한 번 더 빨리 더 나왔습니다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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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